언제부터 알고 있었지? 몇 달 됐어요. 왜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? 당신 스스로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. 그렇다고 사람들 다행돼서 까발리면 어떻게 앞으로 어쩌려고? 이혼해야죠. 안 돼. 이미 헤라클럽 식구들까지 다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? 두 사람 이미 깊은 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별장이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만나. 오늘 안 되겠어 다음에. 내가 펜트하우스로 쳐들어 가길 원해? 당분간 당신이 서재에서 지내요. 당신이랑 한 침대 불편해요. 날 믿고 딸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줘. 내가 펜트하우스가 쳐들어 가길 원해? 당분간 당신이 이혼해야죠. 당분간 당신이 이혼해야죠. 이미 헤라클럽 식구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. 아씨 누구야. 할머니네. 너 어떻게 같이 살아요? 여보세요? 두 사람 이미 깊은 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아씨 누구야. 8번이네. 또다시 옵니다.